최강 파워모드 인스톨 완료! 용케 여기까지 왔구나 용사야! 하지만 거기까지다! 아! 이 버전이 아닌가? 마법이 소원을 이뤄주는 것처럼 나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! 어쩌면 나도 요정인 게 아닐까? 요정을 만든 우리 아빠, 굉장해! 반가워, 난 시그마라고 해! 시그마, 멋지게 도착! 나 열심히 할게, 아빠! 아빠의 의지는 내가 있는다! 안녕, 아빠! 연속 공격! 펀치! 스매쉬! 원투! 슈슉! 아파카! 고속 펀치! 하! 연속 공격! 아무튼 센 주먹! 캬! 보다다다! 날아가! 원투! 하! 마무리! 초전자 슈퍼 울트라 레이저 빈! 그거 알아? 이거 빈도 나간다! 나 이거 조절할 줄 몰라! 그냥 쓸게! 하! 알았다! 레이저가 주먹보다 쎄! 그거 알아? 이거 빈도 나간다! 하얏! 으아... 아파... 리미트 해제! 어라? 이런... 힘 조절이 안 되는데! 흠! 문풀기 종료! 선밀 개시! 하! 하하! 마무리! 마무리! 아빠의 손은 참 부드러운 것 같아. 김하나 부장님 불살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야. 아, 궁금하면 아빠도 한번 만져보러 갈래? 곤란해? 왜?